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후보자 합동방송 연설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해 개최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재선거에 있어 초청 후보자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한 명뿐이기 때문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후보자 모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연설에는 사전 녹화 방송으로 연설 내용은 저희 MBC 충북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후보자들은 청주시 상당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연설의 공직선거법에 의거된 대상자 4분입니다. 오늘 연설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한 대로 무소속 김시진 후보자, 무소속 안창현 후보자, 무소속 박진재 후보자,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자 순으로 진행됩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자 모두 균등하게 10분 이내입니다. 네, 그럼 먼저 기호 5번 무소속 김시진 후보부터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기호 5번 김시진입니다. 상당구민 여러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20년 전 그때 그 정치인과 함께 상당구를 과거로 퇴행시킬 것이냐, 새로운 인물과 함께 상당구를 미래로 전진시키는 것이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5차 산업혁명 등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정치권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20대 국회의원, 30대 당대표, 40대 총리 등 젊은 리더가 등장해 국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상당구는 기득권을 지키는 구태정치인이 깃발을 꽂는다고 해서 당선되는 점령지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소중한 국민들의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시민의 열망이 이번 선거를 통해 정확히 알려져야 합니다. 토론회 한 번 열지 못한 채 후보들의 생각을 들을 기회가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역 정치교체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이 저를 이 자리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30대 청년입니다. 6살 아이를 키우는 일하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대학 시절 교육 봉사를 하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양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국회의원 비서관, 교육감 정책 비서로 의회와 행정기관을 두루 경험했고 교육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쌓기 위해 학위를 취득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일했습니다. 청주는 제2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아이를 낳고 일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청주에서 제2의 삶을 살면서 지역 정치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엄마로서의 삶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아이를 품에 안고 논문을 썼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마음을 졸이고 늘 미안한 마음부터 앞서는 엄마이지만 제가 꿈꾸는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 대전환시대,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차별 없는 통합돌봄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아 3년 의무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걱정을 줄이고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영유아 놀권리 보장법을 만들겠습니다. 영유아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 중 80% 이상은 놀권리를 박탈당한 채 조기 인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사회권협약에서도 우리나라 과잉학습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을 데리고 놀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이 가능한 공공놀이 공간을 확충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키우며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피임, 임신 중지 의료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프로그램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 임신부터 출산까지 국가 책임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희생이 강요되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성별 인근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유리천장 지수가 9년째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녀 출산 시에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에서만 주로 사용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직장 내 어린이집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해 일과 육아의 선택지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과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상당부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연애와 결혼,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 우리 청년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다양하고 공정한 기회입니다. 청년들이 당당하게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구도심을 활용해 청년들이 꿈을 싹 틔울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상당구의 구도심은 전통과 젊음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시내 중심부의 상업시설, 주차장, 일터 등 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와 협의해서 구도심의 용도 변경을 통해 청년 주거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모여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을 위한 저렴한 오피스임대는 물론 상당구를 청녀 주거 및 창업특구로 지정해 청년들이 직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또 교육, 보건의료,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문화예술 컨텐츠 등 미래형 서비스 산업을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기반이 조성된다면 상당구뿐만이 아니라 청주의 많은 청년들이 시내 중심부에 머무를 수 있게 되고 청주시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활력을 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청년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금융제한을 완화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의 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적극 돕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의무화하고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상당구민 여러분, 누군가는 네가 지금까지 이룬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범한 청주시민을 대표해야 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권력을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힘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더 낮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경쟁교육에 내쳐져 지옥 같은 10대와 20대를 보내는 현실을 우리 아이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꿈을 꿉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기르는 꿈 육아 때문에 엄마들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꿈을 꿉니다.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꿈을 꿉니다. 충북에는 여성국회의원도 청년국회의원도 단 한 명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새로운 일꾼이 되겠습니다. 청주는 군부 독재 시절 의미 있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던 시민의 땅입니다. 상당구 정치 교체를 이끌 새로운 인물 저 김시진입니다. 충북의 정치 1번지 상당구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끝으로 촉구합니다. 정우택 후보님은 상당구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토론회에 응해 주십시오. 어떤 방식이든 정우택 후보님께서 토론회에 응하신다면 저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후보 무소속 김시진 후보의 연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7번 무소속 안창현 후보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분 이내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주시 상당구 주민 여러분.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으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비롯한 장애인, 여성,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개인의 빚은 나날이 늘어나면서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그들만의 기득권 리그에서 안주하며 서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 다툼과 권력의 단구를 탐하기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유권자의 손으로 이런 20세기형 구시대 기득권 정치, 금수저 정치, 꼰대 정치, 특권 정치를 몰아내고 21세기형 혁신의 정치, 특권 없는 미래 비전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큰 기득권의 상징인 국회의원 사선 연인 금지와 불체포 특권 폐지로 국회부터 확실하게 혁신해 기득권만 누리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하겠습니다. 저는 남문노일가에서 태어나 청주 우암초등학교, 운오중학교, 신흥고등학교, 청주대학교를 졸업하고 60년간 청주를 떠나본 적이 없는 청주토박이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금천동 현다의 아파트에서만 30년 가까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청주를 잘 압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암산과 무심천에서 뛰놀며 청주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성장해 그 누구보다도 청주의 영혼을 느끼며 알고 있는 후보입니다. 양반의 고장이오 교육, 문화의 도시인 우리 고향 청주는 지금 많은 어려움의 직면에 있습니다. 주거, 보육, 교육, 복지, 취업 등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마저 위협받으며 인구는 계속 세종시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청주도 구태의연한 모습을 탈피하고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대전지하철 청주 연결을 통해 청주의 지하철 시대를 열어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제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했던 것입니다. 대전지하철 반석역에서 세종, 오송, 청주도심을 경유, 청주공항까지 약 58km의 지하철이 연결되면 청주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청주는 대전, 세종을 아우르는 중부권 중핵도시로 발돋움하며 주거, 복지, 보육, 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로 조성하고 수암골, 성안길, 문의문화재단지, 대청호, 청남대, 미동산수목원과 연계한 드라마콘텐츠센터를 세워 문화콘텐츠벨트를 만들어 청주시민과 전국민이 문화예술의 향기가 넘치는 영혼이 있는 도시를 느낄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무궁회 첨단기업을 청주해 많이 유치해 삶과 문화, 환경이 함께 공존하는 녹색 도시를 만들어 시민이 정신이 풍요로운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와 기초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입법을 통해 국민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기득권 수국 꼰대 정당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관료를 그만두고 1992년에 처음 정치를 시작한 후 3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재산이 크게 늘었더군요. 2006년 도지사 선거 때 등록한 재산이 37억여 원이었고 지난 2020년에는 83억여 원, 이번 선거 재산신고에서는 103억 원 이상으로 불과 2년 만에 20억 원이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더군요. 정치인이라고 돈을 벌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국민을 위해 국회의원, 도지사, 장관을 하고 열 번째 출마하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치부를 했는지 그 방법을 청주 시민과 전 국민에게 알려줘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도지사 재임 시절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나누신 대화 가운데 관기 발언이 있던데 정우택 후보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더군요. 2007년 8월 7일자 한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문제의 관기 발언이란 지난 3일 한나라당 청주 합동연설 때 청주실내체육관 귀빈실에서 한나라당 소속인 정우택 충북도지사가 이명박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청주의 한 호텔에 묵었던 이 후보에게 긴긴밤 잘 보내셨습니까? 예전 관찰서였다면 관기라도 하나 넣어드렸을 텐데 라고 말을 건네고 이에 이 후보가 웃으며 어제 온 게 정 지사가 보낸 게 아니었나 고 화답한 것을 가리킨다. 이런 전근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에 대한 수치와 모욕을 느끼게 하는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인터넷에서 정우택 후보를 검색하면 나오는 많은 뉴스와 글을 보면서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차마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내용이 많아서 같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런 분이 과연 청주시 상당구 주민의 대표 입법기관으로 적합할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는 청주시민과 상당구민께 석고 대제하고 후보를 사퇴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동안 부친의 고향인 진천파리를 해서 충북과 청주에서 사선 국회의원과 도지사 장관을 지낸 것으로 만족하고 스스로 아름다운 퇴장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청주에서 나고 자란 후보 청주를 끝까지 지키며 마지막까지 갈 후보 안창현과 청주를 잘 모르면서 청주를 팔아 호가호의하는 후보 구태정치의 아이콘대 혁신과 개혁의 아이콘 안창현 금수저 정치인과 서민 정치인 안창현의 대결입니다. 충북 정치일본지 상당구 주민 여러분의 자존심을 이제 청주토박이 안창현이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선만 되면 청주는 내팽개치고 서울로 올라가 서울시민으로 살아가는 후보는 이제 서울로 보내고 제 영원한 고향 청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선견 지명이 있고 부지런한 늘 청주시민과 함께하는 내곁의 국회의원 친구같은 국회의원 24시간 열린 사무실에서 청주시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안창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선이 되면 남은 2년 동안 제가 약속한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을 지키며 열심히 뛰기 위해 청주에서 국회까지 출퇴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청주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청렴하고 뚝심 있는 정치인 입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365일 발로 뛰는 정치인 기호 7번 개혁과 혁신의 아이콘 안창현에게 시민의 심부름을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기호 7번 무소속 안창현 후보의 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호 6번 무소속 박진재 후보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10분 이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소속 기호 6번 박진재 인사드립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 상당구 후보 중에 무소속 표시도 없고 더불어민주당 당색과 유니폼을 100% 똑같이 사용하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상당구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뤄야 할 국회의원 선거를 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구 주민분들 3월 9일 선거에서 후보자 정책 공약과 세대에 배포되는 공범을 보시고 투표로 심판해 주세요. 그리고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께서는 도지사와 국회의원 사석까지 하셨으면 이제 그만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게 멋진 모습입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간이며 잘못된 법을 거치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지역에 어떤 걸 만들어주는 게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기존 정당과 기존 정치인, 현 정치인들이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과 퍼지기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새로운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맞습니다. 상당구 주민분들께서 저를 뽑아주신다면 상당구에 불법 체류자 추방하고 불법 유학생 취업 맡고 차이나타운 무슬림 사원이 만들어지지 않게 강력히 싸우겠습니다. 매년 국회의사안을 받아서 상당구에 쓰레기 없는 구로 만들고 상당구에 비리, 갑질, 특혜, 불법을 뿌리 뽑겠습니다.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보육원 지원하고 상당구에 배입박스 늘려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당들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지역 갈등 조정하고 남녀 차별과 갈등의 원인이며 대한민국 출산율이 낮다고 불법 체류자 아이들 출생국적 만들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국적을 주는 법안도 만들고 중국인 조선족들을 대거 유입시키고 이들에게 온갖 복지와 무료 직업 훈련 국적 부여하고 대한민국 전국을 사이나타운 중국화 만들고 무슬림 난민들 유입시켜 대한민국을 무슬림화 시키려고 하고 동남아 저개발, 아시아 국가들, 외국인 노동자들 대거 유입시켜서 아이를 낳게 해서 출산율을 높이자고 동국으로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산업인력관리공단과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자영업자들이 자살하고 기업들은 파산되고 국민들은 코로나로 죽고 방역패수로 범죄자 취급받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버린 나라 자국민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게 한국의 정당들이고 한국의 현 정치인들입니다 이게 진정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지킨 나라입니까 이런 매국노를 하라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정당을 지지하셨습니까 정당과 현 정치인 지자체들은 자국민 보호에는 관심도 없고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과 퍼주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처리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시설을 만들고 있으며 법무부는 불법 처리자들을 잡지도 않고 잡아서 출입국에 보내주면 모두 풀어주고 이게 나라입니까 전국 출입국 단속인원 겨우 130명 이게 나라입니까 기득권층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권력 잡고 특권을 누리고 정치에 수십 년 동안 권력을 누리고 선거 때만 국민들에게 표 구걸하는 게 정치인입니까 갑질과 온갖 비리덩어리 집단인 한국의 정당들과 정치인들 이게 나라입니까 전국시도지사 대법원 간사 모드패스에서 국고의 한수하고 작은 나라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30분이면 가는 작은 땅에 세금 먹는 불필요한 지방자치제 강력 폐지와 남녀차별 불췌자 지원 외국인 노동자 지원 난민들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으로 전국 곳곳에 영세기업 농촌 어촌 3D기피업종 뿌리산업 자영업자들에게 자동화 설비 지원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서민들 일용직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스템의 투자와 지원을 하고 보육원 퇴소하는 아이들 자립비용에 사용해야 합니다 전국에 버려진 신생아들을 구할 수 있는 대비 박스 시설 확충과 신혼부부들에게 튼튼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빌라를 공급해야 하며 아파트 한 채에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하는 한국의 부동산 현실 이게 나라입니까? 전국 무명한 아파트 건설 강력 단속하고 대기업 원청 하청 직업소개소에서 불법 체육자 고용과 불법 취업 외국인 유학생들 불법 취업의 강력 처벌과 기업들에게 강력한 행정 처벌을 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건설 조선소, 이삿짐, 택배, 퀵서비스 중고참혐회, 모텔, 편의점, 중국집 조방장, 치킨집 조방 배달음식 배달 농촌오촌, 강공서 건설 도로, 철도, 공장, 대한강건설, 현장수신호 등 공무원과 사무직 외에는 모두 외국인들과 치열하게 일자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무슬림 난민들을 유립시켜서 무슬림만 만들고 한국에서 우리 와이들과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다니길 원하십니까? 한국이 유럽처럼 테러와 폭력불란, 여성인권 유리, 종파간 전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무슬림은 법보다 율법이 우선인 종교입니다 전세계 난민들을 발생시키는 나라가 무슬림 나라입니다 무슬림들이 한국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 강력 차단해야 하며 중국인,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정확 정착하지 못하게 제외동포법 폐지해야 합니다 조선족들은 우리의 동포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인권이 강성노조, 인권자체, 인권변호사들이 법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불법이 합법이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국민 보호에 목소리 키우고 싫다는 표현과 반대 의견 내는 게 인권혐오고 인종차별이고 종교차별입니까? 인권보다는 법이 우선이고 국민이 먼저고 국민들의 자유와 생존권, 표현의 자유가 먼저입니다 저 박진재는 헌법과 법이 잘 지켜지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1년에 수백억의 각 정당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모두 중단하고 정당 없는 정치, 정당의 하수인 정치 외국인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정당과 정치를 그만해야 합니다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나라 뼈빠지게 일해서 낸 자국민의 세금을 외국인들에게 혜택 주느라 펑펑 쓰는 정부, 중국의 눈치 보고 북한에 퍼주고 인권단체와 유엔, 인권에 끌려가는 바보스러운 정부 자국민이 노예냐, 자국민이 외국인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것이냐 난민과 외국인, 불법 처리자들 70만 명 조선족들 70만 명,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유학생들 전국, 대한민국 여러분들 진정히 게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나라입니까 자국민을 차별하고 자국민을 혐오하고 자국민을 모욕하는 대한민국과 현 지자체, 현 정당과 현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국민이며 일용직 서민인 저 박진재를 뽑아주세요 특혜, 비리, 갑질, 기득권, 악법, 자국민 위협하는 외국인들을 모조리 뿌리 뽑아버리겠습니다 정치는 내 가족들을 돌보듯이 자국민들을 보호하며 잘못된 악법에 맞서 싸우고 자국민 보호법을 만들고 악법을 바로 고치는 정의로운 국회의원 현장을 누비고 국회의원 50% 감축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사형제 부활해야 합니다 내 나라와 내 가족, 내 자국민 보호를 위하고 후세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이며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자국민, 외국인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다 감사합니다 기호 6번 무소속 박진재 후보의 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10분으로 갔습니다 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상당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정우택입니다 저는 오늘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든 소상공인 분열과 대리비로 깊어가는 갈등 사회적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불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상당 구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민주당 정권 5년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겪고 왔습니다 국가채무 천조원 가계부채 천팔백조원 벼락거지 전세난민 등 사라진 주거사다리 비정규직 800만 명 시대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자 무너진 소상공인 심각한 빈부격차 등 지금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교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청주 상당에서 정권교체의 천병이 되어 반드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경험해보고 싶은 희망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상당구민 여러분 제21대 국회가 시작되고 지난 2년 동안 청주 상당은 민주당 전 국회의원의 구속과 재판으로 충북의 정치 1번지라는 자존심은 무너지고 중앙정치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국회에서 청주 상당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버려둘 수 없습니다 국회와 중앙정치에서 충북 현안을 해결하고 청주 상당의 자존심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힘 있는 국회의원이 절실합니다 청주 상당을 반드시 탈환해 청주 상당의 힘 있는 목소리로 청주 상당의 위상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청주 상당은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정치적 자산을 만들어 주신 곳입니다 앞으로 제 모든 역량과 최선을 다해 상당 국민들의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일상으로 초대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주목구구식 방역대책을 폐기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충북 내 공공의료시설을 증설하여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방역의료시설 및 필수 의료 인력 확대 등을 통해서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의료 대형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동남방서지구를 명품주거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동남방서지구 일대에 도서관,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이 문화와 여가를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지속적인 교통망 확대와 교육, 문화, 여가, 체육시설 등 풍부한 생활 SOC 공급을 통해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동남방서지구를 청조시를 대표하는 명품주거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부동산 세제 개혁과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공시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코로나19로 피폐해진 민생 속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무주택자 내지 마련 기회 확대와 실고주 한 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또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 등을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회복에 나서겠습니다 넷째,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소농 지원 확대, 또 게이트볼장 등 다목적 체육공원을 활성화하고 주민 문화 공간 확대, 또한 농어민 늘 의뢰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 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 금융지원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소상공인들이 정부기관 보증으로 대출받은 자금의 원금 상환을 위해 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정부 지원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돼서 웃으며 일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상당구민 여러분 지금 총체적 난관이 대한민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 자체가 위기의 연속이며 나라를 돌려서 둘러싼 환경도 위태롭습니다 무능한 정부 여당을 심판하고 대한민국과 청주 발전을 위해 책임있고 능력있는 저 정우택을 선택해 주십시오 청주 상당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청주 상당에서 정권교체의 천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의 연설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연설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재선거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 후보자 합동방송 연설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네이버TV 그리고 저희 MBC 충북 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선거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 사전투표는 3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재선거일은 3월 9일입니다 시간은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유권자도 3월 9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회의원 재선거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 후보자 합동방송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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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맙습니다